야 얘 진짜 크고 예쁘다! 넌 하나 더 예쁘네? 넌 예쁘네! 넌 나 이거! 야 너 진짜 잘 어울린다! 후보땜의 첫 번째 코스! 메모리얼 브리띠라고 합니다. 폭벌 설치했는데 전투에다 죽었어요. 여기에 모든 걸 포기하고 참전을 합니다. 그래서 아크리스탄에 가서 죽었어요. 근데 또 큰 전쟁에서 죽어서... 살았으면 진짜 영웅이 되겠는데... 그 사람을 기리는 메모리얼 브릿지에요. 여기 중간에 소리 들려봐. 우와! 신기하다! 왜 이렇게 의사 재밌잖아! 당연하죠! 페이플한 티비십시다! 야! 여기 다리 하나 두고 여긴 네버나고 저기는 아리조나래! 이거 어제 봤다고? 그래! 여긴 지나갔다고 그랬잖아! 여기 고수잉인데? 여기 고수잉인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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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은 바로 하이웨이고 와! 후보땜에 있습니다. 하하하하 밑에는 폴로라드 방이래요. 하하하하 미국의 상징 중 하나죠. 후보땜은. 모든 영화에 나오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글랜 캐니언 때문에 나오지 않지만 후보땜은 항상 나오죠. 트랜스폰어다. 왜냐하면 미국의 정말 상징적인, 역사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오! 너무 신기해! 오! 귀여워! 여기 많지? 와! 여기 완전! 바람쥐 너무 많아! 어머! 저렇게 많은 거 진짜 처음 봐! 제일 큰 호수! 하하하하 오! 하하하하 호수! 호수! 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우와 진짜 멋있다! 아 왜 이렇게 죽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이게 뭐야 이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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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줄 서서 찍어야 되는 거지? 와 대박 줄 진짜 길다 찍으셨다 그랬는데 됐다가 왔지만 완전 유니크하다 공항으로 이동할 준비를 하고 점심을 먹으러 호텔 안에는 다 이렇게 카지노가 오늘 투어 어땠어요? 좋았어요? 어땠어요? 너무 좋았어요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요? 커피를 못 마셨어요 커피를 커피 이게 여기인 것 같아요 로버트 얼바인스 땡큐 다 뜨겁다 그랬어 베리하시라 그랬잖아 여러분 보세요 음식이 나오면 저희는 한 5분 이따 먹어요 왜냐하면 사진 찍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담당 서버가 추천해준 버팔로 맛 소스를 묻힌 윙 하프만 시켰고요 이거는 맥앤치즈 혜림이가 시키자고 했더니 약간 고민했던 아니야? 여기에 시그니처 버거인데 와 대박이다 나 감자도 엄청 시끄러워 야 얼른 잘라봐 자르라고? 어 잘라봐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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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찍었지? 기다린다? 응 저기요 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망한 것 같네요 이 버거를 시킬 때에는 굽기 정도를 물어보더라고요 저희가 라스베가스에서 먹은 것 중에 고든 램지 버거가 제일 맛있었는데 이건 어떨지 한번 먹어보세요 저희가 카드를 칠 줄 모르고 게임을 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카지노 천국인 이곳에서 조금 아쉬워요 그래도 게임 먹게 할 줄 알면 방법을 알면 좀 했을텐데 어쨌든 굉장히 즐거운 여행이었고 함께해준 우리 수아도 아쉽지만 이제 빠이 할 시간이에요 가지마 오늘 밤낮을 투어를 도와주신 제이님과 베니님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았지? 진짜 근데 좋았어 어 완전 생각보다 후보땜은 사실 우리가 저기 어디야 처음에 갔는데 글렌댐 글렌댐에 갔을 때에는 기대를 전혀 안 하고 가는데 오늘 간 데는 진짜 커서 사실 진짜 좋았어 날씨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나는 그 시간이 어 맞아맞아 시터 1시간을 넘어가는 그 아 맞아맞아 진귀한 경험이었어 진짜 너무 좋았어 맞아맞아 에리조나에 가면은 1시간이 갑자기 슉 또 다시 네바다에 오면 슉 시간이 바뀌고 재밌는 경험이 근데 우리 이제 올랜도 가면 또 3시간이 바뀌고 어 이번 미국 여행하면서 계속 시간을 넘나들면서 아 야식을 먹어도 된다 왜냐면 이게 야식인지 어쩐지 모르는 거다 한국 시간을 따지면은 이게 야식이 아니거든 그렇지 그랬습니다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모두 고생했어요 안녕